Q. Le 01 하여금 자 여러분들! 게임계의 BTS죠! 오, 찍어서 찍어서! 1, 2, 3, 4 빅업댯! 빅업! 아하하하! 앉아, 앉아, 앉아. 빨리 빨리 해. 좋아! 우리 이제 팀을 섞어야죠? 문도 누가 할래요? 문도. 문도 또 지민이가 해야지. 지민이 문도야? 아, 지민이 준비됐어? 아! 오케이. 뭐야? 나 죽인 거야? 마무리! 나야! 자, 갱비 인스트로 가 볼까요? 앞줄, 앞줄, 뒷줄 가면 되겠다 앞줄, 뒷줄 와, 칸아, 다시 해놔 다시 해놔 와, 들어와라 T1도 T1이겠지 이거 보니까 잡고 끌던데 이거 안 해봤어? 아, 이거 또 우리가 가르쳐줘야겠구만 아, 또 여기선 또 진영이 프로게이머야 형, 형, T1분들은 갱비스트 안 해봤대요 아, 진짜로? 아니, 안 해봤어요 이거 해보셨어요? 아, 우리가 해봤죠 아, 진짜요? 우리, 우리 중에서 고인물이야? 우리는 여기 고인물이지 아, 여기서 또 우리의 진가가 발휘되는구만 아, 우리 갱비스트는 또 우리가 좀 하지 아니, 아니, 고작 한 번 해놓고? 아, 우리도 어떻게 갱비스트 프로게이머로 나가? 갱비스트도 리그가 있어요? 모르겠어 자, 총 3, 이건 똑같은데 상상 2점이 확실이 되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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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근데 우리도 할 줄 몰라 뭐, 때리는 것도 있어요? 네 야, 다행이다, 총 구함 마우스 그래도 너가 잘하는 너가 있으니까 아니, 형도 잘하는 사람 아니, 다 잘한다면서 키 확인하고 있었는데 왜, 멤버들 뭐야 좀 안 튀는다 잡는 게 오른쪽 손이에요? 잡는 게 오른쪽 손 우리는 몰라요, 뭐 어떻게 하지? 그냥 막 해 하면 돼요, 이거? 네, 오케이 자, 준비됐으면 만세하세요, 여러분들 에버리바디, 붙여 핸드! 어떻게 해요, 만세? 만세, 어떻게 해요? 스피스 스피스 자, 붙여 핸드! 붙여 핸드! 붙여 핸드! 붙여 핸드! 붙여 핸드! 붙여 핸드! 너는 지민이야? 네 지민이 형이 에이스야, 여기 나만 지키면 돼요, 그럼 다 이겨요 뭐야? 어,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나 왜 혼자야? 야, 달린 트럭이야? 오우 야야야야야야야야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미애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애야야야! 야, 던져, 던져! 뭐야, 같은 팀 아니야? 아, 아 파란색 던져! 형도 하죠! 안돼! 뭐야, 뭐야, 뭐야? 믿을 게, 형 1대1이다, 1대1이다 지민이 형 누가 이기나? 오우!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죽은 거 너무 안타깝게 죽었다. 오케이 1대 0, 1대 0. 아, 뺀입니다. 뺀, 뺀, 뺀. 제니지, 뺀, 뺀. 축복의 맵. 오케이. 시간으로 di味이 누구야? 어떡해. 시간으로. 뭐야? 시작하자마자 di味이 누구야? 맞아, 맞아. 근데 뭐 하냐? 제 최악수를 누나? 데뷔 들어가는데 안 돼? 야, 최악수수가 약간 구토하고 있어. 점프기가 왜 안 됐지? 우에엠. 우에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겠다. 아, 진짜. 이게 되게 안 움직여. 뭐야, 딱 빠져있는데. 뭐야, 내려오고 싶어. 어, 비영 간다, 비영 간다. 비영 간다, 비영 간다. 잠시만, 내가 엘리베이터 열어볼게. 어, 뭐야? 뭐 잡았어, 뭐 잡았어? 야, 오히려 버스고 올라갔네. 뭐야, 끊어, 끊어, 그렇지. 끊어, 끊어, 끊어. 뭐야? 끊어. 잡았어, 들어와, 잡았어. 들으라고. 시프트. 대박. 대박이다, 이거. 이야, 대박. 멋있다, 멋있다. 너무 많으세요. 아니, 근데 A팀이랑 B팀이랑 이거 갭 차이가 너무 나네. 한 번만 줍시다, 한 번만. 정국이가 좀 잘해. 19번째 압수, 필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팀은 테디가 하드 캐리한다. 해보셨다는 거. 해봤는데 몰라요, 아직도. 이 팀은 테디가 맞는다. 자, 제이홉 레디. 자, 제이홉 레디. 아, 제이홉 방장애구나. 자, 상태만 됐어요. 네. 스킨 맞춰야 되는데. 자, 갈까요? 네, 게임 스타트. 스팸. 제이홉, 너의 실력을 보여주란 말이야. 장난 아니지. 오, 야야. 이거 어떻게 죽이는 거지? 더러워. 문 밖에 나가면 준 건가? 문 밖에, 저기에 또 다른 맵이 있어요. 오케이. 들어 올렸어. 저기 문 밖에 다른 맵 있어요, 다른 맵. 태양아,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냐? 뭐야, 정말. 와, 이거. 야, 이거 어렵냐. 아, 링 밖으로 나오면 죽네. 한 번 더 보내, 한 번 더 보내. 떨어뜨라, 떨어뜨라. 잡을 때 끈 누르고 있어야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나 잡지 말고, 나 잡지 말고. 나 잡지 말고. 나 잡지 말고. 나이스. 아이고. 야, 어렵다. 뭐야. 이지. 이지. 오케이. 야, 너무 처참하겠는데 이거? 장득이 시프트죠? 슈거. 슈거. 야, 손 얹고 있는 건 뭔데? 야, 손을 왜 얹고 있는 건데? 손을 왜 얹고 있는 건데? 아련하지 않냐? 자, 슈거. 에이틀 승리.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와, 형, 여기에 우리의 명경기가 나왔던 곳이다. 기차 오나 보네. 이거 갓게임이다, 갓게임. 이거 던져야 돼. 이거 갓게임이다, 이거. 재밌다, 이거. 이거 재밌는데? 야, 뭐야, 뭐야, 나. 안 돼, 안 돼. 뭐야? 저기, 올라가야 돼. 지하철 지나갈 것 같은데.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누가. 살아, 살아, 살아. 지하철에 오나 보네. 지하철에 왔어, 진짜. 지하철에 왔어. 야,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야, 잔인하다, 이거. 못 올라오게, 막아, 못 올라오게, 막아. 하지 마. 오케이. 놔, 놔. 오, 씨. 다시 죽었다고. 달려 죽었어. 2대1이다. 뭐, 2대1이야? 네. 내가 한 명은 죽었어. 저거, 던져. 윤기 형, 죽었어요? 어, 죽었어.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가자. 보여줘, 보여줘. 가자. 그래, 제이 형, 그거야. 자, 가자. 제발. 가자. 제발. 인사해. 인사해. 제발, 가줘. 제발, 가줘. 절, 절 누구야? 절 누구예요? 절 누구야? 대박이네요. 밑에 빠지는 거다, 이거. 어렵다. 이 맵 진짜 어려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대리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중간에 열릴 것 같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달려, 달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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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일단 올라가. 올라가는 게 이득인 것 같아. 올라가는 게 이득이야?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경찰. 아우, 손 높네. 이거 혼자서 못 올라갈걸? 도망가. 도망가. 뭐야, 이거 뭐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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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이. 넌 던져.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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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마워, 올려줘, 올려줘. 아우, 씨. 야, 살려줘. 왜 이렇게 잘 올려줘? 던져. 던져. 어디 가세요? 이거, 이거. 살려줘, 올려줘. 올라가. 아, 기절했다. 기절했다. 야, 야, 야. 야, 너 이리 와. 멀뜨린이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어이, 뭐야? 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누가? 같이 가. 같이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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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가? 저기 가. 안돼!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죽여놔? 죽여? 죽여? 아이씨. 죽여? 아이씨. 몰라, 우르말로. 아아. 야, 텐이 뭐야? 케디! 케디, 뭐해? 잠깐만, 잠깐만. 무빙이 쩔었다. 무서워, 너 뭐야? 케디, 케디, 케디. 케디, 뭐해? 케디, 이거지?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가자.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야, 이걸 사라? 야, 이걸 사네. 야, 남중이 뭐하냐? 못 하자, 못 하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던진다, 던진다, 던진다. 던진다. 와, 뭐야? 우와. 우와. 우와, 레전드 찍었다. 우와. 미쳤다. 야, 프로 게임은 다르네. 프로 게임은 한 파만 해도 안 해, 룰을. 난 아직도 모르는데. 와, 케디 잘하네. 진짜 잘한다. 다음은 1대 1이잖아. 자, 에이스 결정전. 에이스 결정전. 뒷줄에서 다녀간 걸 두 대회하겠습니다. 에이스 누구? 나가야 돼요? 잘하는 사람 해, 잘하는 사람. 난, 난, 난 못 해. 잘하는 사람 해. 비용 안 드세요. 할 사람, 하고 싶은 사람. 나 괜찮아. 정국이 잘하잖아, 정국이 해.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하자. 그래, 앞줄이 하자, 앞줄. 앞줄 잘했잖아. 네, 앞줄 잘했어요. 앞줄 진짜 잘했어. 야, 근데 테디 진짜 잘한다. 와, 손도 왔어, 진짜. 자, 우리는 우리는 테디만 믿고 간다. 아니야, 페이크. 아니야, 그래도 우리 셋보단. 뭐야, 이거 바로 하는 거였어요? 아, 이거 바꿔서 한다고 했어, 바로. 저, 야. 저기 너무 프로 게이머들 아니야? 저, 저기 좀 그런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정국이 하는 거 봐. 정국이, 솔직히 정국이 갱비스트 프로처럼 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왜, 멤버 한 명 끼기지? 나 못 쳤어. 멤버? 가위바위바위보 할래? 난 진짜 안 돼. 난, 너가 너무 못 해. 가질래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자. 야, 이래도 이길까 말까, 내가 봤을 때. 아, 둘, 셋. 한번 제대로 해줘야 되겠구만. 자, 갑시다. 자, 이제, 앞줄 잘했어, 앞줄. 아, 우리 앞줄 잘했어, 앞줄. 이건 이게 없네? 이거 여기 있는 거야? 자, 가자. 일단 잡을게요. 아, 정국이 형, 저... 뭐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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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살고 났는데? 오, 나 잡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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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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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로 죽게 생겼어. 우와. 이 형, 이 형 누군지 모르는데 진짜 잘하는데? 그쵸, 정국인 것 같은데, 저거? 누구야? 오, 난전, 난전. 자, 태영아, 태영아. 오, 위험하다, 태영아, 위험하다. 태영아, 태영아. 태영아, 태영아, 태영아. 너 먼저 죽으면 선수 교체야.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태영아, 태영아, 태영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빨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태영아, 태영아, 태영아. 살려주세요. 오케이. 간다. 오우, 살았어, 살았어. 야, 이거 몇 명이 물려있는 거야? 오우, 오우. 왜 살았다? 살았다, 한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 뭐야, 왜... 오케이, 2대1, 2대1, 1대1.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거 잡고. 오케이, 2대1 보조. 한 명. 확실히 한 명이... 두 명이 죽으면... 잠깐만, 이거 에포트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에포트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믿어 봐. 이거 선수 교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너가 갈게. 가만히 있어봐. 아니야, 아니야. 엉뚱한 사람이 다 봤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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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풀어. 사람 잘못 봤어. 풀어, 풀어. 사람 잘못 봤어. 들었어, 들었어. 내가 갈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같이 가. 같이 가. 이런 상황이 발생해. 두 명이 주로 안 돼. 알겠습니다. 에포트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창조희 들어와. 창조희 들어와. 저 잘 못해요. 아니, 이거 그래도 프로게이버인데 에포트 또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이래야 돼서. 내가 말이 심했지? 미안하다. 갱비스트에서도 그런 거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 교체해. 잠깐만, 교체하죠.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 진짜 못해, 나 진짜 못해. 잠깐만, 잠깐만. 우리 팀원 전원 교체 어때요? 전원 교체? 전원 교체? 아니야, 아니야, 정국아 해. 해. 형이에요, 형이에요. 형이에요. 뭐야? 뭐야, 이거 방탄 배네, 그냥? 야, 방탄 배네. 오, 야. 좋아. 정국이 교체 안 했어, 정국이. 어? 저쪽 안 한대요. 하지 마. 와, 이미 뭐예요? 뭐야, 바로 잡아서. 바로 잡아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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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나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나 못 잡고 있었는데, 살았어. 아, 깜짝이야.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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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다시 간다. 아, 씨. 게이머들이 해야지. 아, 씨. 다시. 아, 잘했네. 잘했네. 자, 마지막 어떻게 할 거예요? 형이 할래? 너 해, 너 해. 프로게이머들 다 올래? 아, 에포트 해, 에포트 해. 에포트 해야 돼. 에포트 해서 형이 해. 아, 야. 형 한 번 해. 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제이홍은 좀 그래. 자, 자신 인정? 아니야, 제이홍은. 아, 제이홍은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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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저도 해. 괜찮아. 자, 1K.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가자. 어우, 나 자신이 없는데. 야,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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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이스가 중간에. 미안한데 우리가 너무 잘해서. 좀 비켜주는 거. 이 친구들 육성 중. 오케이, 오케이. 배우는 중 지금. 와, 근데 테디, 테디 엄청 잘하는데? 오, 뭐야, 뭐야, 뭐야. 보여줘, 보여줘. 보여주란 말이야. 차고아, 나 간다. 차고아. 도망간. 오, 너무 좁아. 오, 너무 좁아. 오, 뭐야, 뭐야. 공중에서 때려. 공중이야. 공중에서 때려. 공중 보인 줄 알았어. 번조, 번조. 아, 아, 죄송해요. 아, 아, 아.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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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형, 형, 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형. 그 손도 치마. 형,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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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도 치마. 그 손도 치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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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살았는데? 내가 살긴 했는데. 너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이브, 다이브, 커스다이브, 커스다이브. 저 죽으세요? 테디 사으러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이브가 누구야, 이거? 칸치 죽어, 칸치 죽어.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저희는? 여기 밑에 살아있어. 같이 죽어! 죽어, 죽어. 같이 죽어! 빨리,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사이버! 오케이! 왜 안 끝났어? 왜 안 끝났어? 살아있었어. 여기 살아있어, 여기 살아있어. 뭐야, 뭐야, 뭐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저희 형, 살아있어. 살아있어. 안 돼! 나이스! 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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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겼어. 뭐야? 야, 누가 남은 거야? 헤디가 안에 들어있었어, 커팩. 이번 유니스트, 최종국의 유니스트 팀. 와, 예쁘다. 와, 예쁘다. 나도 이 게임에, 이 게임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몇 번 했는지. 1, 2, 3, 3, 4... 1, 2, 3, 4... 아, 그러면 이거 우리 T1 한 명, 방탄 한 명 이렇게 하자 우리 누가 할까요? 이거 다른 사람도 다음 판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이죠? 두 명씩 그럼 우리 둘이 안 진기면 우리 둘이 딱 한 거죠 딱 해보고 한 번, 마다 한 번 보고 자, 우리는 F5 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했구만 야, 근데 저쪽 되게 잘 긁는다 잘 긁네 아니, 풋게이머들이 이렇게 신경전하는구나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자,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수고해 저희 퇴근해 어, 된다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가는 거야 마우스가 필요가 없네 가자, 가자, 들어와, 들어와 맨 뒤에 어, 뭐야? 마우스 왜 이래? 어디로 가야 돼? 마우스 필요했어, 마우스 필요해 마우스 필요해 야, 야, 비켜 아, 저렇게 해 와, 쫀다 와, 여기에서 이렇게 펄쩍 어, 씨 찐 형, 믿지? 형, 믿지? 펄쩍 봤지? 봤지? 오, 좋아 그래도 순조로 오, 커즈 빨라 오케이, 오케이 커즈 상위권이야 간다, 하나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진아, 보여줘 아우, 진아 진아한테 맞고 가야 돼 어, 진아 진아 야, 아프다, 야, 보는데, 얘 아프다, 야 어디로 가야 돼? 점프,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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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서 점프 점프 오케이 통과 오케이, 나 통과, 통과 석진이 통과 석진이 통과 운다 싶으면 점프하다가 멀리 점프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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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내 간다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에포트 렛츠 기릿 좋아, 점프,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차분하게 점프, 그렇지 한 번 더 오알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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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 왜 점프가 안 돼, 이거 아, 커즈? 뭐야, 커즈 뭐야 거기 달려 커즈 밀려, 지민이한테 나 밀리냐 커즈 지민이보다 늦어 밀려 할 수 있어 지금, 지금 지금 점프, 버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제발, 제발, 한 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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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나이스 둘 다 성공 야, 누가 안 들어왔어? 점프, 에포트만 아, 제발 아, 아쉽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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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몇 명 성공? 우리 한 명 두 명? 어, 두 명 오, 야, 잘하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나이스, 2 대 1이라 그래도 오케이, 이제 느낌 알았어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쥐인 쥐인, 믿겠어 형, 그거 가운데, 가운데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이거 떨어지면 바로 실패 알아, 알아, 알아 지금 저쪽 누구야? 지민이? 지민 앤드 커즈 오,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왜 이래?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다 달려, 달려 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착 시간 있어, 이거?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아, 살아남을게 살아남아, 살아남아 아, 쥐인이는 잘하는데? 아, 쥐인이는 잘하는데? 우와! 지민이 재능이 있는데? 누구만 계속 움직여야 하는구나 움직여, 움직여 살아, 살아 Daar 4명만 더 기다리면 돼요, 형 –호아–ás 까칠과 서로를 치고 다니는 거구나. 3명. 3명. 이 위에 뭐야? 안 돼! 나 지금 죽었어? 안 죽었어. 한 명, 한 명. 살아남아. 한 명, 한 명. 지민! 성공! 성공! 어떻게 해야 되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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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 1이다. 와, 지민 대 지니야? 와, 지민 대 지니야? 이게 클래스의 차이지. 형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좋아. 둘 다 성공? 살았어. 아니, 한 명, 지민이. 아, 그래? 자, 여기서 웃긴 포인트. 프로게이머들은 떨어졌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은 다 탈락했어요, 지금. 이거는 전혀 직업과 관련된 게임이라는 걸. 자, 이제 뭐야? 한 명 살아나는 건가? 서 있으면 바닥이 계속 없어져요. 아... 움직여야죠, 계속.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한 번 밟으면 없어질걸요? 아, 진짜로? 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았나 봐. 오, 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최대한. 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지민이 잘한다. 아, 그게 맨 마지막에 떨어져야 되는구나. 오우! 아, 야. 어, 안 돼, 안 돼. 보여줘, 보여줘. 넓게 돌아, 넓게 돌아. 넓게. 소용돌이 작전이야. 아, 이게 최대한. 아, 이게 전략이네. 넓게 도는 게. 넓게 도는 게. 넓게 돌아. 피해, 피해. 밑에 다 까놔. 야, 밑에 다 까놔. 야, 위에 스타러님 바로 밑에 까놔. 오케이, 좋아, 지민. 안 돼, 안 돼, 오우. 안 돼, 안 돼, 안 돼. 오우. 오우. 좋아, 좋아, 진영. 좋아, 진영, 좋아. 아, 신기하다. 좋아, 좋아. 좋아, 진영, 좋아. 오우. 안 돼. 까미까미. 아!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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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오히려 밑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위에 있는 데서 더 떨어지면 모른다, 이거. 아, 그렇네. 그렇네. 지민이 어디 있어? 지민이,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아, 이거 지민이 와서 되지? 네, 지민이야, 지민이야. 늦대, 늦대, 늦대. 지금 같이 경쟁하는 거야? 진영, 진영, 어디 있어? 진영, 어디 있어? 릴렉스, 릴렉스. 괜찮아요. 안 돼, 안 돼. 아, 이거 늦게 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네. 뭐야? 밑에서 다 까놓으면 안 좋지. 이게 늦게 떨어지면 한 방에 떨어질 수가 있어. 어, 밑에서 다 까놓으면 안 좋지. 와. 와. 야, 심쿵이 뭐야? 야, 김윤아. 야, 너 약간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설마, 또 봐. 와, 트립블 점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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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살았어요? 계속. 안 돼, 안 돼. 아, 또 봐. 아이고. 아. 저쪽 살았어요? 다. 2. 나이스. 야, 형, 이겼어, 이겼어. 저쪽 죽었어요. 야, 한번 끝까지 가 봐. 설마, 1등이야? 1등 한번 가보자. 설마, 1등이야? 설마. 형, 지금 톱3 안에 찍었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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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나 때렸어. 3등, 3등. 그 잡기 할 수 있어요, 잡기.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다 아웃됐어요. 아, 근데 3등, 4등. 와. 잘하네. 진이 형 그래도 이겼어. 진이 형. 야, 드디어. 드디어 첫 판 이겼다. 한 판 이겼어. 드디어 첫 판 이겼다. 프로게이머분들 분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민이가 너무 잘했는데. 형님, 이건 프로게이머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어. 다 잘하는 줄 알았지. 이 게임은. 다 잘하는 줄 알았지. 해, 해. 자, 칸나 한번 들어가자. 가자. 가자. 그래도 한번 해야지. 가자, 가자, 가자. 나 한번 해볼게. 해, 정해. 간다랑 피해. 렛츠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윤이 형, 잠이 있어요? 우리 레디가 뭐지, 이거? 우리 팀은 페이커가 전략이에요, 형님. 간다. 렛츠고. 우리 팀 전략 페이커. 나는 페이커의 서포트로 이제 좀 막아줄게요. 자, 태형아, 이번 판 이기면 우리가 끝난다. 자, 저쪽 팀 누구야? 이크 대 슈가. 페이커 슈가. 페이커 슈가. 패션의 패슈. 나 이거 방송 많이 봤거든. 아. 방송 많이 본 거랑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지민이 형. 지민이 형 한 번도 안 봤는데. 나는 살면서 이런 게임인지 처음 알았어요. 준비. 준비. 갑시다. 고우. 갑니다. 자, 칸나 뷔 화이팅. 옆에서 서포트 좀 해줘야겠구만. 떨리네. 보여줘요, 형. 뭘 보여줘요? 나 처음 보고 있는데. 모르겠는데 뭔가 보여줘요, 암튼. 태형아, 믿는다. 메이비 잘하네, 메이비 잘하네. 내 앞에 감자튀김이 있어. 가자. 점프해야 되는 건가? 내 앞에, 내 앞에 우리들이 많네. 다행이 많네. 오, 좋아. 태형이 잘해. 페이스 부시는 거 아니죠? 밀지 마 이것들아. 밀지 마 이것들아. 형, 약간 이등 전략이네. 꿀 등 전략이네. 가야 되는데. 나는, 나 끝거리가 내 목표다.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생각보다 빨리 가야 돼요. 끝거리가 목표다, 끝거리가. 훨씬, 훨씬. 오케이, 빨라, 빨라. 오케이, 오케이. 아직 41명 안에 들었어, 이거. 약간 느낌 안 좋은데. 태형이 좋아, 순위권이야. 오, 야, 태형이 뭐야? 태형이 뭐야? 태형이 뭐야? 태형이 뭐야? 태형이 잘해, 태형이 지금 미쳤어. 태형이 뭐야? 거기서 점프해야 돼. 오, 태형. 여기서 점프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점프해야 돼. 오, 지금 비슷해, 비슷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좋아, 좋아. 붙어있어, 붙어있어. 붙어있어. 땅 옆에 있네. 아이고. 오케이. 아이고. 뭐야, 뭐야, 왜 이리로 떨어져? 아래에도 있네, 이게. 떨어져도 아래로 갈 수 있네. 아. 태형이 뭐야? 좋아, 좋아. 태형이 미쳤어, 태형이 미쳤어. 여기서 점프, 마우스. 형이 뭐야? 어. 뭐야, 이 형. 올라와, 올라와. 와. 태형이 들어왔어, 들어와, 태형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케이.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 좋아, 좋아, 좋아. 2, 2, 2, 오케이. 이 시간에 이리였네.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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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이거. 아, 나 죽은 것 같은데, 나. 가야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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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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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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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나? 죽었나? 뭐야, 두 다 못들어왔죠? 둘 다 죽었어요. 뭐야? 나. 야, 다 지다가 이겼다. 다 지다가 이겼다. 이거 흔해가지고. 야. 아, 이거 처음에 헤매가지고. 야, 지윈이가 한 게 기가 막혔네. 42, 43등이었던 것 같은데. 아, 42등. 오케이, 완벽하게 졌다, 이거. 마지막 판, 남준이 들어가. 남준이 들어가. 아, 아깝네. 아, 끝났어요. 일단 뭐 더 하는 거 보나? 한 번 더?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아, 그래? 안 한 사람 마지막 한 번 해보는 게. 다음은 천국이랑 제이홉. 다음은 천국이랑 제이홉. 자신이었는데? 어렵다. 둘 다 ready. Ready. 우리 팀 에이스들. 자, 그쪽 팀 준비해 주십시오. 누굽니까? 남준이랑 누구예요? 자, 테디. 테디, 남준 테디. 자, 준비해 주십시오. 마지막 판입니다. 오케이. 파이팅. 가자.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맘 편하게 해. 아, 오케이, 편하게 할게. 편하게 하는데 1등 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어요. 아, 다른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아, 이거 쉬워, 이거 쉬워, 이거 쉬워. 아, 베드야. 어, 뭐? 가면 뭐 뭐야? 민감한데, 민감한데. 왜 이렇게 걸려? 아, 너무 빨라. 가면 되는 거야? 자,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오, 오.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밑에, 밑에. 네, 밑에. 잘 떨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사람들이 안을 막을 안 해, 진짜. 그렇지, 밀어져 있는 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왼쪽, 왼쪽, 왼쪽. 우와, 큰일 났다. 아, 이거 너무, 너무, 너무 비벼서 힘들다, 이거 피하기. 명백한 하위권인데? 오케이, 오케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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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다 피해가, 오케이. 그대로 달려가. 남준, 형님! 그렇지! 형님! 형님! 올라가, 올라가세요. 여기서 점프하면 안 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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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 잡지 마. 오케이. 잡고 올라가. 잡고 올라가. 잡지 말라고. 잡지 말라고. 정국아, 안 돼, 안 돼. 정국아, 할만한지? 할만해, 할만해. 할만하다, 할만하다. 뛰어, 뛰어. 아, 힘들어. 남준이, 올라가. 치고 올라가.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Let's go.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갈 수 있어, 나이스. 오, 성호야? 오케이. 오케이. 성공? 둘 다 성공. 정국이 38등. 이게 뭐라고 떨리냐? 이게 뭐라고 왜 심... 그 입구 앞에서 심장이 떨려. 아, 힘들었다. 야, 1라운드로 통과 못하는 거 나랑, 나랑 페이커 두 명을 피고 오는 거야. 개인적으로 페이커한테 조금 실망했어. 레저하는 막대를 뭐, 뭐라고? 아, 이거는... 아, 너무 어려운데? 계속 뛰어야 되네. 표시하는 빔은 어떻게 뛰어 넘어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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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줄여서 피해야 되는 한 번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나 끝났어. 야, 나 끝났어. 야, 제이홉 끝났어. 제이홉 끝났어. 에이. 오케이. 점프. 아, 이제 슬슬 잡는다. 잡는다. 잡아, 잡아. 조심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살았어. 오, 나와, 나와, 나와. 점프. 왜, 왜? 무슨 일인데? 야, 우리 같이 웃자. 뭔데? 빠르게 진입해서 여기서 점프 한번. 오, 나와. 어떻게 해. 한 번 더 맞춰서 점프. 오, 나와. 뭐야. 자, 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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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빻. 바로 점프. 오, 나와. 여기다 맞춰서. 오, 나와.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아, 방금 웃겼다. 아, 잘 굴러가네. 아, 여기 다 붙었어. 나와, 나와. 남준이 살았어. 남준이 너무 잘해. 남준이 너무 잘해. 나와. 오, 나와. 오, 나와. 미안해, 미안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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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나이스. 오케이. 내가 죽음으로써. 저희 다 죽었어요? 안이 죽었고. 자, 어디까지 가.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 끝났다. 아, 진짜. 아, 진짜. 재밌어요.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진짜 신기하게. 고맙습니다. 아, 진짜. 진짜? 진짜?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짠다고? 그렇게 만들어줬네. 아까 신점이라더니. 그림을 이렇게. 자, 어떠셨어요? 동네, 동네 친구들 만난 기분이에요. 어, 그래요? 진짜? 게임 잘하는 동네 친구들 만나서. 지금 우리 한 4시간 봤나요? 어, PC방상 느낌이에요. 막상 있어 보니까 뭐, 다 똑같은 애들이네요, 뭐.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이게 같은 동네 친구들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랑 8살 차이나. 가끔씩, 가끔씩 중계 같은 거 보는데, 아,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아, 맞아.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뭐, 너무 훌륭한 친구들이지만, 다른 게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아니, 그럼 롤만 잘하면 되지 뭐. 야, 롤을. 자, 우리 그만. 에포트부터 이제 T1분들을. 그러니까, T1분들 아무 한반도 안 쓴 거야. 니들이 계속 말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 나는 저기 에포트, 에포트분이 한. 아니, 우리 쪽은 5대가 안 되었어, 우리 팀은. 우리 블루 쪽은 5대가 안 되었어. 아니, 열심히 했어, 우리 포트. 상호라고 합시다, 에포트 말고. 상호, 상호. 상호는 좀 과묵한 성격이래. 상호, 에포터. 상호, 상호, 상호 원 시작하면 어디예요, 상호. 오늘 진짜 연예인분들과 이렇게 같이 촬영한 게 처음인데 정말 영광이었고요. 네. 다음에도 한 번.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진짜 좋다. 이렇게 환영이지.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다들 잘 해주셔가지고. 아유. 정달아 즐겁게 게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다큐 아니야, 다큐 아니야. 다큐 아니야. 분이 갑자기 다큐야. 오케이, 디스 해도 돼요, 디스 해도 돼요. 오케이, 쌍둥이. 분이 있게 해줘, 칸나. 저도 엄청 재밌고 진짜 영광이었고요, 다들. 그리고. 전에도 영광이었습니다. 또 광탄분들이 텐션이 엄청 높아서 또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진성, 진성. 더 얘기할 게 있대, 얘기할 게 있대. 지민이 형은 게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에 잘했는데? 야, 지민아. 와, 이건 진짜 팩트다. 야,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지민아, 수치스럽다, 진짜. 진성, 진성. 진성. 오늘 그리고 모든 게임을 거의 캐리하셨어요. 맞아, 잘하더라고. 완전 캐리했어, 진짜. 와, 잘하더라. 텐이가 오디오가 안 비어. 와, 계속 이야기해. 와, 잘해. 말도 많고 게임도 잘하고, 야. 좋아. 일단 제일 좋아하는 그룹인데 이렇게 처음에 긴장했는데 제게 잘 보여주셔서 재밌게 들고 와서. 진짜 약간 끼쟁이. 끼쟁이. 오늘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아니, 오늘 아이돌들 열심히 불렀다고. 아니, 눈이, 눈이 너무 약간 너무 끼려. 내가 봤을 때 인쌌력이 너무 높아. 인쌌력 장난 아니야. 네, 좋습니다. 커즈아. 우리 에이스. 커즈하이스. 오늘 되게 친근감 있게 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또 지민이 형이 옆에서 잘 챙겨주셔서 또 또 살았습니다. 박님! 게임은 못하지만 잘 챙겨주긴 한다. 게임 못하지만 잘 챙겨주기는 하는데. 이러면 탐가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창고가 잘했어. 응답해야 해.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달려라 방탄을 해주세요. 자, 누가 한번 달려라 해볼까요? 그러면 T1 쪽에서 달려라 해주고 우리가 방탄을 해봐. 여기 여기 단장 누구야? 단장이라고 하나? 뭐 주장이라고 하나? 주장이라고 하나? 주장, 주장? 오케이. 아, 오케이. 달려라. 왜 초심 돼요? 달려라. 기운 있게, 기운 있게. 달려라, 이렇게. 나랑 기운 있게. 아, 패. 자, 톤이 잠깐 애매했어. 아, 다래라.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아, 이상형 씨. 아, 그 롤 할 때 텐션처럼 해주세요. 아니, T1 전체가 달려라 하고 오케이, 그러자, 그러자. 오케이, 오케이,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이제 얘기 좀 해주고 이제 T1께서 달려라 하면 이제 방탄을... 오케이, 오케이. 너희가 호흡 기대하겠습니다. 팀워크. 네, 오늘 T1이랑 방탄 재밌게 게임했는데 앞으로도 T1과 방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달려라, 달려라. 들어왔어! 오케이! 오케이!